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375페이지에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18번 문제죠. 375페이지. 18번 문제에 보시면 지역분석은 평가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내의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을 판단해서 가격수준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역분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뭐를 판정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냐면 가격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지역분석은 그 지역의 지역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이오 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개별분석이라는 얘기죠. 이걸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19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선행분석이 지역분석이고요. 얘는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거시적인 분석이고 광역적인 분석이라는 거. 그래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후행분석이 이게 개별분석이고요. 이게 부분 분석이고요. 미시적인 분석이고 국지적인 분석이다. 개별부동산의 최이오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죠. 지역분석은 당위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역분석의 결과로 표준적인 이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지역분석에서는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하면서 대상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분석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지역적 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틀리죠.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성숙도가 낮은 이행지의 동일수는 이행후가 아니라 이행전으로. 그 다음에 지역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지역뿐만이 아니라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이거 다 포함하는 거죠. 대상부동산과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지역으로 봐야 된다. 그렇진 않죠. 같은 동에 있다고 다 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표준지의 이용을 전제로 파악하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21번에 보면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인근지역으로 주거지의 동해수구권의 범위 있죠.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하고 일치하는데 지역적인 선호도 등에 따라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요.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는데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너무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것을 인근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지역요인의 비교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인근지역에서 수집했을 때 유사적이 아니라 사례자료를 인근지역에서 수집하면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요인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과 기상상태까지도 다 같이 공유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22번은 인근지역의 수명현상을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성장기라는 게 있고요.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천위기 그 다음에 악화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주요한 단계는 여기 세 가지까지죠. 쇠퇴기에서 재개발이 발생이 되면은 뒤에 단계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위기에서 재개발이 일어나면 악화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1번이 일단 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수명성이라는 건요. 자연적 자원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예를 들어서 동태적인 현상이 있죠. 지역의 어떤 변화, 주거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지가 상승률이 최고가 되고요. 이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는 성장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일수록 인근지역의 수명주의가 짧게 나타나죠. 그래서 22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수명현상의 각 국면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전체는 한 100년을 보는데 우리나라라기보다는 미국 애들 기준이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성장기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익이 악화기 이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숙기에는요.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기능이 안정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현상.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지가 상승이 지가라고 봤을 때요. 상승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에 천익이라고 되어 있죠. 여가라는 것은 이제 원래 살던 소득이 높은 계층이 이주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가격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현상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성장기에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죠. 하향 여가가 진행이 되는 게 쇠퇴기에서 부터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가벼운 상승 같은 게 있는 것이지 이렇게 급격한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면 동일 수급권이라는 건요. 동일한 시장 지역을 나타내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규모 점포지가 주로 있는 보통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은요. 일반적으로 좁게 나타나고요. 보통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범위하고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적 선호대에 따라 좁아지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죠. 지역적 선호대에 따라 좁아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소문난 고급 주택가는요. 다른 지역하고의 대체성이 적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비교적 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가에서는요. 일반적인 거래 내게 잘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 내 거래 사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사례에 대한 적정성은 아주 좋은데 사례를 구하기가 여의치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도 상업지의 동일 수급권은요. 전국에 미치는 범위라고도 할 수 있죠. 서울의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방의 상인들도 올 뿐더러 해외 중국 동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보따리 장사라고도 얘기하죠. 그분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니까 상권의 범위가 아주 넓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관계를 설명할 때요.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이 적합의 원칙과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4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고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이요 이용을 판정하는 거라고 조금 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적어서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선행이 우리가 지역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 표준적 이용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판정하는 거고 후행 분석이 우리가 개별 분석이고요. 개별 부동산의 최이요 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고 이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요. 거기 보시면 3번에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개별 분석을 통해서 틀리죠. 선행이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있잖아요. 얘들의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려고 하면 이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죠. 여기가 만약에 2000에서부터 2500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안에서 가격이 구체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가격 수준이라는 게 먼저 도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게 되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근적의 범위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후 이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표준적인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그게 지역 분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내용을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아요. 다만 감정평가의 절차상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꾸준히 문제로 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 인근적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개별 요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근적의 경계는요. 고정적이 아니라 얘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행함으로써 사례 수집의 범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이 주택이라고 그러면 여기 인근적 안에서도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데 중소 규모의 상가나 공장 같으면 같은 동에서는 같은 지역에서는 사례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례 수집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례 수집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지역 분석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행한 후에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과 개별 부동산의 최유호 이용이 다를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얘네들의 개별적인 최유호 이용이 만약에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평가사는 여기를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표준 지역 이용인데 그러면 이 지역 내에 있는 개별 부동산이 있을 때 그럼 얘는 항상 주택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주거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조금만 슈퍼도 있을 수 있고 이발소도 있고 세탁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호 이용은 물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는 ㄷ, ㅁ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맞는 걸로 그래서 27번은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표준 지역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2번에 봤더니 지역 분석이 미시적, 국지적이고 개별 분석이 거시적, 광역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크게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행이 지역 분석이고 후행이 개별 분석 이렇게 표시한 것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반드시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3번에 가면 인근 지역의 개념 나와 있죠.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할 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가서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3번에 인근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비해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미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29번에서는 참고로 보시면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요. 얘는 경제적 감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개별 분석이라는 것이 균형의 원칙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 감가를 판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9번에서는 그 표현이 바뀌어 있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 기능적 감가를 확인하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감가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바뀌었겠죠. 그러면 실전에서는 최근에 어떻게 나왔을까. 작년에 나온 게 30번 문제거든요. 그럼 30번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무슨 이용이에요. 표준적 이용이잖아요. 그러면 기역은 표준적 이용이죠.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뭐를 판정한다. 최이요 이용을. 그 다음에 디귿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면 인근 지역이잖아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어렵거나 이렇게 구성하기도 어려워요.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셔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죠. 오히려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하고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을 보시면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는요.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죠. 그래서 얘는 비용성의 사고의 기초를 두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 그 다음에 얘는 수익성의 사고의 기초를 두고 있죠. 이걸 우리가 산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만식의 근거는 가격의 산만성이 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의 근거인 비용성, 비교 방식의 근거인 시장성, 수익 방식의 근거인 수익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산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우리가 시산 가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계방식에서 구한 가격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경제 논리상에서는 일치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일치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3번에 보시면 산방식 중에서 시장의 거래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해서 설득력이 강한 것은 그거는 비교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3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표시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당신 집과 유사한 부동산이 이 정도의 시세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가치는 공시가 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의 산식을 물어봤죠. 거기서 보시면 원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인데요. 원가법이라는 것은 건물의 제주달 원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감가 상가객을 공제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게 제주달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1번 아니면 또 2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하는 것은요. 여기서 구하는 건 비준 가액이 돼요. 비준 가액이라는 게 이제 니은이 되겠죠. 비준 가액이라는 것은요. 거래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액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익 가액을 구할 때는요. 그건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죠. 수익 환원법에서 수익 가액을 이렇게 구할 때는요.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미래 수익이죠. 이걸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액을 구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다음 감정평가 산식과 산식의 기업가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거기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뭐로 우리가 할인한다. 환원율이 되겠죠. 그럼 환원, 니은이 환원율이 되는 건 2번하고 4번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의 적산임료 있잖아요. 적산임료라는 것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기초가격이 있죠.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필요제경비를 가산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것은 기대율이 되겠죠. 기대율과 우리가 봤을 때 환원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산식을 알고 있느냐. 산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계산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산방식 및 시산가익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산방식은 삼면성이라고 했죠.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하고요. 수익 방식에서 구한 가액이 있잖아요. 이게 적산가액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비준가액이라고 되고요. 이게 수익가액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이고 얘가 최종 가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조정작업을 거칠 때는 산술평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술평균한다는 얘기는요. 3개에서 구한 가격을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방식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죠. 그런데 4번 문제에서 4번 지문에 보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이게 산술평균하면 안 되고요. 가중치를 둬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를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둬야 된다. 그게 뒤에 5분에 가면 나와 있죠.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죠. 걔가 1억 2천인데 밑에 가면 가중치라고 있죠. 원가가 20 비교가 50 수익이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하는 게 비교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게 1억 2천이니까 여기는 가중치를 50%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용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원가 방식이겠죠. 그게 1억 1천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20%를 이렇게 곱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라는 건 수익이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30%. 그러면 1억 2천에 50%면 6천 나오겠죠. 1억 2천에 20%면 2천2백이 나올 거고요. 1억에 30%면 3천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 더하면 1억 1천2백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도서해야 되는 거지 얘네 세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억 2천이 나오는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1억 1천2백이 나오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원가 방식에서 사용하는 제주달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걸 물어봤죠. 원가 방식에서의 제주달 원가라는 것은요. 원가법에서 건물의 제주달 원가에 감가액을 공제를 해서 우리가 적산가액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신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항상 무슨 시점에서 구한다고 그랬냐면 기준 시점이죠. 그런데 1번은 틀린 거죠. 신축 시점이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기준 시점이고요. 그럴 때 거기에 보시면 제주가 원가를 구할 때는요. 수급인이라고 되어 있죠. 4번에 개발업자의 이은도 포함이 돼요. 그걸 왜 그러냐면 원가법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 20년 전에 중공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얼마에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은 구할 수 있죠. 이게 10억이래요. 그런데 이 건물은 20년 전에 건축이 됐으니까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될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감가액을 공제를 해야 돼요. 감가액을 공제했더니 감가액이 4억이래요. 그럼 얘는 건물 가치가 6억이라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유사한 건물이 한 10억 이상이 거래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건설을 하는 걸 아니고 도급을 주면 개발업자는 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개발 이익도 이 비용에 포함시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의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인의 적정 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리는 거예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6번에 보면 6번 문제 2번 지문 있죠. 거기 가면 자가건설의 경우 제주달 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A건물의 중공시점과 기준시점에 평방비서단 제주달 원가의 차이를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공사비를 제주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개발사업자의 이윤도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이고요. 간접 공사비가 3천이죠. 거기다가 개발사업자의 이윤까지 포함하면 3억 6천이에요. 그죠? 거기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3억 6천에서 거기 보시면은 10년 전에 건축했을 때 건축비 지수를 우리가 따지지 않고 그대로 100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그냥 연면적인 1250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10년 전에는 평방미터당 28만 8천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기준시점을 보게 되면 10년 전에 비해서 기준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35가 됐다는 얘기는 물가가 35%에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3억 6천에다가 예전에 중공시점의 건축비 지수와 기준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35가 됐으니까 1.35를 곱해야겠죠. 예. 그러면 3억 6천에다가 1.35를 곱하게 되면요. 지금은 4억 8천 6백이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연면적인 1250으로 나누게 되면 38만 8천원 남아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평방미터당 28만 8천원 늘었는데 기준시점에서는 38만 8천원이니까 평방미터당 제주도원가의 차이는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7번에는 답이 1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서 기능적 감가로 볼 수 없는 것 있죠. 기능적 감가라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 안에 있는 설비나 구조가 노화되거나 불량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면 부동산과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에서는 답이 2번이 되겠죠. 이거는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9번에는 경제적 감가 요인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당연히 3번에 주번인구의 감소 및 구매력에 저하라고 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경제적 감가를 구성하는 요인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가 요인 중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는데요. 얘들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은지가 오래 됐으면 물리적 감가가 발생했겠죠. 그런데 지은지 오래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나 구조도 노화되고 구식화됐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감가 수정의 산정 방법이 아닌 거를 물어봤는데요. 감가 수정은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들어가는 게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로 구한 방법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관찰감가법 등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분해법이라고 해서 내구성 분해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내용연수 기준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그 다음에 외부적 감가액을 구해서 합산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이제 분해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 경관연수를 가진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이용하는 방법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장 추출법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정액법 또는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건물 잔여법이라고 되어 있죠. 걔는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 산정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서 이게 작년에 오래간만에 이론이 나왔던 문제죠.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 수정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정률법에서는 매년 상각률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걔가 답이 돼요 일단. 왜냐하면 정률이라는 것은요. 매년에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상각률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정률법이니까는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첫 해에 100만 원이 감가됐으면 그 다음에도 100만 원이죠. 그럼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 누객이 경과 년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정률법, 정률법, 상한기임법은 모두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방법 중에서는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하는 건 상한기임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번에서는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면 다음은 원가 방식 중에서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라고 돼 있죠.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내용연수 기준법이 정회법, 정률법, 그 다음에 상한기금법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해요. 그랬을 때 정회법은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하죠. 정액이니까. 그 다음에 정회법은 감가 누객이 잔존 내용연수의 정비례에서 감소하니까 직선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경관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얘는 연수에 비례해서 감가 누객이 증가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만약에 계산했더니 매년에 감가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1년차에 500이라는 얘기는 2년차도 500이잖아요. 그러면 누적 감가액은 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경관연수에 비례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2번에서는 답이 3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정률법을 적용하게 되면요. 상가객은 첫 해가 제일 크죠.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원금균등상환방식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건물의 가치는 계속 체감하는데 상강률은 정률을 주니까 매년에 감가액은 첫 해가 제일 크고 가면서 상가객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정리법을 설명한 것으로 타당한 걸 물어봤죠. 거기 보면 1번에 매년에 상강률은 첫 해가 가장 크고 재산가치가 체감됨에 따라 상가객도 체감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정률법을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그것도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건데 매년에 상강률이 아니라 매년에 상가객이 첫 해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이게 정률법에 관한 거죠. 이렇게 바꾸면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해서 구한 매년에 감가액으로 감가는 방법이다. 그게 일단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적 내용연수분에 제조달 원가에서요. 이렇게 1- 잔가율을 대입해서 그러니까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균해서 구한 매년에 감가액으로 감가는 방법이다. 거기 5번에는 제조달 원가에서 이걸 잔존 가격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니까 그래서 5번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에 의한 감가수용은 기계기구 및 기타 수익성 부동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요. 정의법은 주로 건물 등과 같은 삼각자산에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서부터가 계산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걸 구해야 되죠. 매년에 감가액을. 그 다음에 감가 우리가 수정액을 구하라고 했을 때 감가수정액은요. 매년에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정액법이나 정렬법이나 이 경관연수는 알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14번에 보시면 중공시점이 2009년이고요. 기준시점이 2014년이면 얘가 5년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만 구하면 감가수정액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제주도원가가 2억이에요. 2억인데 거기 보면 잔가율이 1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1-0.1 하면 0.9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억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말고 이게 10%라고 그러면 2억에다가 0.9를 곱하시면 되죠. 그럼 2918이니까 1억 8천이 나오겠죠. 1억 8천을 경제적 내용수가 50년이니까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매년에 감가액이 36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매년에 감가액이 360일 때 경관연수가 5라고 줬으니까 얘 계산하면 1800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가수정액은 2번에 1800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에 답은 2번에 180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권의 적산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구한 부분에서요. 적산가액을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는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조건을 보시면 사용승인일이 2018년이고요. 기준시점이 2020년이라는 얘기는 몇 년 경과했냐면 2년 경과했던 얘기죠. 그런데 사용승인일 신축공사비가 6천만 원인데 중간에 건축비 지수가 있죠. 2018년은 100이고 2020년은 110이다. 그러면 6천만 원에다가 100분의 110을 하게 되면 1.1이 나오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의 크기가 달라진 거죠. 이걸 계산하면 6,600이 나오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6,600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잔가율이 10%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6,600이 있죠. 곱하기 0.9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5,94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수정한 금액이 5,940만 원이 될 거고요. 얘를 거기 보시면 경제적 내용률수가 40년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거를 40으로 나누시면 돼요. 40으로 나누게 되면 148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러면 148만 5천 원이 있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감가 누계액이 297만 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6,600인데 여기서 297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요. 답은 4번에 6,303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15번 문제는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제조달 원가가 있을 때 잔가율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조건 중에. 그다음에 이렇게 건축비 주소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연습을 좀 해보셔야 적응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원가법에서 이론을 물어볼 때는 구성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감가 수정이 있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으면요. 여기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는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취득 원가 있죠. 여기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실적인 감가를 우리가 반영해서 시장 가치를 구해야겠지만 여기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감가액을 도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고요. 얘는 법정 또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우리가 감가액을 산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실적인 감가액을 구하기 때문에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죠. 그냥 장부상의 가치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16번에 보시면 1번에 부동산 평가에서는 건물의 물리적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한다니까 일단 그게 틀린 거죠.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회계간 동안에 비용을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유한 건물이 있는데 매년 50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매년 500만 원씩 장부상의 가치에서 이게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거기 보시면 4번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건물의 원래 구입가격이 있죠.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지만 부동산 경가에서는 건물의 제주도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6번에서는 답이 1번.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17번에 감가상각을 물어봤을 때요. 자, 기억을 보시면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상각은 제주도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하는데 감정평가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건 틀린 내용이죠. 관찰감가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건물의 가치라는 거는 매년 일정액만큼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가치가. 그렇죠? 이게 신축 당시에는 감가가 적더라도요. 시간이 경과하면 감가액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상에서는 이 차이가 안 나오니까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이 갭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률법에서는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죠. 가면서 상각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상각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감가수용 시 감가 요인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감가수용할 때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어,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에 감가수용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을 때요. 감정평가의 감가수용은 최대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이고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제주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둘의 표현이 바뀐 거죠. 우리가 아까 16번 문제를 풀면서 박스로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죠. 그래서 주관적이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은 연간감가액이 일정한 건 정액법이고요. 이 연간감가액이 체감하는 건 정률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동일한 내용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답은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가법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교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그 다음에 수익방식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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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